얀조머, 얀조머는 스위스의 축구선수로 현재 분데스리가의 맨행글라트바흐에서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다. 2012년을 기점으로 그는 자국을 대표하는 스위스 국가대표팀의 일원이다. 유년 시절 존머는 지역클럽인 헤어리베어흐의 유소년팀에서 활약하였고 이후 콩코르디아 바젤로 이적하였다. 2003년에는 바젤로 이적하였다. 2005년 그는 바젤과 첫 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는 경쟁자들인 야이존 로이트빌러나 오르칸 아부지와 같은 거의 즉시 유21팀의 주전 골키퍼가 되었고 프랑코 콘스탄소와 루이스 크레이톤에 이어 일군 서드 골키퍼였다. 2007년 여름 그는 2011년까지 유효한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리저브팀이 속한 스위스일 리가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일군 경험을 쌓기 위해 리 이슈타인의 파두츠로 임대되었다. 그는 주전 골키퍼 자리를 확보하여 2007-08 시즌의 스위스 챌린지 리그 기간 동안 33경기에 출전하였고 파두츠의 스위스 슈퍼리그 승격에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 그의 연장 기간은 2009년 1월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는 2008년 7월 20일 2에서 1로 이긴 루체른과의 원정 경기에서 슈퍼리그 데뷔전을 가졌다. 2009년 1월 7일 주전 골키퍼 콘스탄소가 부상당함에 따라 바젤로 다시 소환되었다. 그는 2009년 2월 7일 스타드드 스위스에서 열린 영 보이즈와의 슈퍼리그 경기에서 바젤 소속으로 처음 출전하였고 팀은 2에서 3으로 패하였다. 그는 시즌 잔여 기간 동안 바젤 소속으로 6경기 출전하였다. 2009년 6월 16일 그는 그라스호퍼로 한 시즌간 임대되었다. 그는 그라스호퍼에서의 한 시즌 동안 33번이 리그 경기에 출전하였다. 2010년 6월 14일 얀존먼은 바젤과 5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는 프랑코 콘스탄소의 백업 골키퍼로 활약하였다. 2011년 3월에 바젤은 콘스탄소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존먼은 팀의 주전 골키퍼가 되었다. 존먼은 2011 시즌 동안 5번이 슈퍼리그 경기에 출전하였고 팀의 리그 우승 주역이 되었다. 2011년 9월 14일 얀존먼은 2에서 1로 이긴 오첼룰 갈라치와의 홍경기에서 우회파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를 7위였다. 그는 시즌 끝에 리그 타이틀과 스위스컵 타이틀 획득으로 더블을 달성한 2011 12시즌의 주전 골키퍼였다. 스위스 슈퍼리그 2012 13시즌 종료 후 존먼은 또 다른 리그 타이틀을 획득하여 3연패를 달성하였는데 그는 36번이 리그 경기에 모두 출전하였다. 그는 이 시즌의 스위스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우회파 유로파리그 2012 13에서 바젤은 중결승전까지 진출하였으나 2라운드에서 우회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첼시에게 합계 2에서 5로 패하며 탈락하였다. 2014년 3월 10일 그는 2014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분데스리가의 웬행글라트바흐와 5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얀 존먼은 66국가대표팀, 67국가대표팀, 69, U21국가대표팀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스위스의 청소년 국가대표팀 일원이었다. 존먼은 2003년 8월 26일에 스위스 U16국가대표팀 첫 출전을 기록하였으나 이 경기에서 독일 U16국가대표팀의 0에서 5로 패하였다. 2003년 11월 20일 그는 1에서 1로 비긴 잉글랜드 U17국가대표팀과의 경기에서 U17국가대표팀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하였다. 2007년 8월 22일 존먼은 2에서 1로 이긴 벨기에 U21국가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스위스 U21국가대표팀 데뷔전을 7위였다. 그는 2011년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덴마크에서 열린 2011년 우에파 U21축구선수권대회 당시 스위스 U21국가대표팀의 골키퍼이자 주장이었다. 스위스는 2011년 6월 25일에 열리는 2011년 우에파 U21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 무실점으로 진출하였으나 스페인 U21국가대표팀에게 2에서 0으로 패하였다. 이 경기는 존먼의 U21국가대표팀 마지막 경기였다. 2012년 5월 30일 존먼은 루체르네 스위스 포어 아레나에서 열린 루마니아와의 친선경기에서 성인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7위였다. 2014년 5월 13일 그는 히츠펠트 감독에 의해 브라질에서 열리는 2014년 피파 월드컵의 스위스 국가대표팀 최종 23인 엔트리에 발탁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